자, 이게 바로 자연삼 12년근. 이게 6년근이에요. 지금 뭐 이거는 일단 저기 죄송한데 상품 가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이게. 제가 진풍 명품 이런 거 프로그램 많이 봤다 보니까 이거 일단 뇌두가 없어, 이게. 이게 훼손이 됐어, 지금. 이게 봐봐요. 무슨 소리야. 이거는 그리고 이거 봐봐요. 이거 벌써 이게 3이, 3이 이렇게 그냥 있는 게 아니고. 3은 원래 그렇게 있는 거야. 아니, 아니. 3이 누가 뭐 이렇게 있나?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닌데. 생기가 없어. 생기가 없고. 그리고 이거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 채팅창에서 하나로 마트에서 1,500원이라고 지금 나왔어. 무슨. 아니, 너. 나쁜 사람이 이제. 여기 유님들이 실시간 금액 붙었어, 700원 나왔어. 지금 여기서 700원에 팔든가. 이거 지금 콩나물 나왔어, 콩나물. 저기, 저기. 우리 저기. 일단. 내 물을 왜 따요, 그거를? 아니, 여기 한 번 씻겨서 내가 먹여줄게. 에이, 이러면 안 되지. 아니, 진짜로. 원래 살짝 씻겨먹는 거예요. 바로 뜯어먹는 거. 줘봐, 줘봐. 이거는 뭐. 물에 방금 씻었잖아. 이거는 먹어봐야 아무 효과가 없어. 아니, 효과 있어.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 이게. 아니, 그리고 먹지 말라는 의견이 대부분 이게 먹으면 사야 된다고 지금. 무슨 소리야. 야, 우리 그 진짜 오늘은 라이브 유님들이 이거 지금 도움을 많이 주시네. 먹으면 호구된다고 절대 먹지 말래, 지금. 유숙이 저 얼마에 지금 이걸 팔라고 지금. 이거 두 개 해서 20만 원. 에이, 20만 원. 자, 12년 산. 산삼이 20만 원짜리가 어딨어, 이 사람아. 네, 진짜. 자, 여러분 우리 유님들. 한 번 바로 한 번 시작해봐. 이거 한 번 사요, 마요. 그리고 산다가 많이 나오면은. 얼마에 살지까지 한 번 투표 한 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니, 좀 심해도 보통 정도가 있지, 이 사람아. 아, 이거 진짜 산삼이네. 야, 이 양반아. 이거 뇌도하고 다 지금 잘라진 거를 지금. 아니, 뇌도를 자른 이유가 다 있다니까. 산삼을 맨손으로 만지면 안 돼? 아니, 진짜. 아니, 우리 아빠가 캔 거 내가 보내야 돼. 내가 만지면 왜 안 돼? 사장님, 안 산다 77% 나왔어. 왜, 33%는 산다는 거잖아, 그러면. 아니, 33%.. 33%가.. 33%가 사면 110% 아니야. 됐어, 그럼 나도 안 팔아, 나도. 여기 감정 다 끝났는데. 천 원, 천 원, 천 원. 됐어, 천 원. 아니, 감정만 받아봐, 그러면. 어, 감정받아. 선생님, 뭐 감정만 좀 해주세요. 선생님, 산삼도 가능하세요? 진짜 산삼 맞다니까. 뭐 사면 안 돼, 그래놓고. 어, 안 사, 안 사, 절대 안 사. 진짜 안 팔 거야, 나. 안 사지, 이거는. 이거 원래 20만 원에 판다고 그랬죠? 20만 원. 산삼이 아닌데요, 이게. 도, 도라지입니다, 도라지. 아, 이거 도라지? 도라지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야, 이 사기꾸라. 아니, 정말 아니야. 아니, 도라지를 감고. 야, 아니, 이거 도라지를 감고가지고. 이거 안 가, 이 사기꾸라? 아니. 시중 판매가 100원입니다. 아, 야, 이걸 내가 천 원에 먹으면서. 가, 가. 웃기 때문에. 가, 얼른 가. 나도 치사해서 안 가라. 아이, 큰일 날 뻔해. 이것도 먹지 마, 이것도 안 돼. 안 먹어, 안 먹어. 아유, 됐어요, 됐어요. 저, 저 사기꾼. 아니, 딱 보면 알지. 뇌두가 살아있고 산삼은 영롱한 그 기운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い depositing 우리